그런 이곳에 몸을 새카맣게 칠한 사람들이 추몰했다. 여기도 저기도 까만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. 저 드라마 있대. 저게 뭐예요? 저 드라마 있대. 이거 맞은데. 이게 뭡니까 이게. 진짜요? 이게 뭐예요 이거. 갑자기. 저기 왜 있다고요? 모르는 뭔데. 선생님. 뭐 하신 거예요? 우와 야. 오마이 갓. 뭐야 저게. 불씨민 아니야? 저게 뭡니까 저게. 저 드라마 있대. 워스티스. 이게 뭡니까? 가오. 가오. 어? 아 진흙이래. 머들머들 갔다. 아 이게 어디 있어요? 그 네에 어떻게 네에. 네에. 네에 또 곧. 아이서로드. 저기 가면 있다고요? 온몸에 바르셨는데. 아 젊어지시겠어요. 이제 소식만 하세요. 저희도 같이 하세요. 저희도 같이 하세요. 다행히 본모아. 제가. 다행히 본모아. 다행히 본모아. 다행히 본모아. 다행히 본모아. 다행히 본모아. 아 선생님 봤을 때는 어. 60대 중반? 세이세이아코쿨. 세련대세. 70. 70. 와. 와. 지능효과. 감사합니다. 고마워. 바이바이. 자오. 자오. 오케이. 수로아 가보자. 야 같이 가자. 아아 다리 다리. 같이 가자. 아버지의 동안 비결이라니. 어 나도 탐난다. 얼른 가자. 얼른 가. 어 근데 왜 논두렁에 외나무 다리가 있냐. 야 어이구. 아이고 이분. 드라베테. 드라베테. 저기 뭔가가 있긴 있나보다. 저기 다리에 온통 진흙이다. 외나무 다리가. 이 다리가 지금 머드팩을 많이 했어. 신난다. 난 그냥 빛이만 올라올 줄 알았는데. 뭐가 있네. 머드팩. 야. 저거 색깔마다 주영아. 왜? 뭐? 시뻘금로. 뭐가 저거. 뭐가 저거.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전부 물 위에 떠 있는 사람들뿐. 사실 이 호수는 사해처럼 염분이 많아 몸이 뜰 수밖에 없다고. 왜 갑자기 물 소금이 있지? 뭐가 줄어들지? 어머머, 어머머. 얌깃이네. 아니, 흑해요 했는데. 갑자기 왜 빨간 소금 치흥장이야. 이거 홍해 아이가? 오. 그냥 뜨는데. 아, 잠깐만. 아, 따가워. 아, 따가워. 야. 아, 따가워. 야, 완전. 뭔데? 야, 사회인데, 사회. 아, 따가워. 나 뱅글돌 터냈어, 고민. 아, 그래서 사람들이 저기 목베게 같은 거 보고 왔는데. 아저씨도 저렇게. 아, 맞네, 목베게를 맸네. 야, 야. 왜 여기 갑자기 이런 숨장일지? 캬, 신선 노름이 따로 없구먼. 어, 그럼 맨날 오시겠네? 너는 여기 다 왔어? 아니요, 다 왔어. 얼마나? 하나. 얼마나 많이 왔어? 일요일이야. 일요일이야? 오케이, 다다. 뭐지? 이거 재밌다. 이렇게 좀 무서운데, 얼굴 빠질까 봐? 얼굴만 빠지면. 원, 둘, 셋! 이야! 이야! 뚱뚱뚱뚱뚱. 있었어, 그것도 까먹어. 물짐들. 사이가 많구나. 약 90만원씩 다가 봐서 어떡해. 신비한 매력을 지닌 아타나소부 호수의 면적은 무려 1,700만 제곱미터. 엄청난 규모와 신비한 빛깔. 사회만큼 어마어마한 소금양이 사람들의 눈길과 발길을 사로잡고 있는데. 하지만 이 호수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비결은 바로 이 물 속에 숨겨져 있다. 어머, 잠깐만. 여기 밑에 소금 있다. 어머, 이게 모래가 아니고 다 소금이야? 잠깐만. 어머, 어머. 모래 아니었어, 밟은 게. 이게 소금이구나. 아니, 저 분 잠깐만. 소금 지금 마음껏 사용하시는 분을 찾아서. 여기 소금을 왜 여기다가 얹어요? 뭐 올리. 뭐 올리? 아픈 데 여기 올리면 괜찮아져요? 아픈 데 여기 올리면 괜찮아져요? 아픈 데. 나도, 나도. 이렇게 해서. 나 무릎 아프니까 이렇게. 오케이? 오케이? 여기도. 아. 이렇게 하면 좋아요, 무릎에? 아픈 데다가 이렇게 올리면 괜찮아진데? 아니, 병원이 따로 없네. 오케이. 아픈 데 이렇게 소금 흘려서 좋아질 거면 병원 안 가도 되겠네요. 아, 좋다. 몸에 좋다면 맨날 와야지. 아, 근데 이거 중심 잘 잡아야 되겠다. 안 그래 빠지면 눈 완전 녹겠는데. 그러니까. 야, 근데 이렇게 딱 우리 장조림 되는 거 아이가? 장아찌 될 거 같아. 장아찌 될 거 같은데? 엄마. 첫 장아찌. 젓갈대서 돌아갈게. 아이고 다리야, 불라고 다리야. 아이고 다리가issors. 아이고 다리야. 자리가 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